건물은 이쁘다 하지마라 뒷주분해서 그렇지 이거 관리 좀 하면 정말 이쁠건데 다 있어 세탁기도 있고 에어컨 히터 화장실 방 두개 주차장 합해서 6만페소 5만3천 5만4천페소였다 5만3천 욕조도 있다 아기 욕조 단추로 막 눌려가지고 작동이 안되는거라 지금 못나가고 있다 1시간 넘게 열심히 고치고 있네 작동이 곧 되겠다 좀 있으면 우리가 갇혀가지고 못나가서 라면 먹는거다 다가 걱정하지마라 돈 없어서 먹는거 아니다 하하하 색깔이 아까 변하던데 좀 더 이해하자 조금 더 이해하자 하하하 너무 좋아 완전히 광할리네 오늘 저녁이다 계란하고 있고 계란 삼았고 계란 삼은게 아니고 계란 삼고 있고 후라이도 했고 포도 있고 칼로리가 엄청 높아지네 오늘 간단하게 그냥 집에서 먹자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먼 것을 갖다가 피곤하다 맛있겠네 나이들면 왜 집에서 먹는지 알겠다 나 하는거 귀찮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 잘 먹을게 안녕